다음. 그리고 이제 네모칸을 치는 진흥왕이 여기서 등장하지. 아이고, 물을 마시고 올걸. 목이 아프죠? 진흥왕. 진흥왕. 이게 전성기야. 자, 진흥왕은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화랑도부터 건드립니다. 화랑도를 정비하지. 화랑도 정비. 화랑도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 화랑이라고 하는 꽃미남 남자가 있어요. 그치? 화랑 밑에 낭도들이 쫓아다니는 거야. 화랑의 물입니다. 근데 그 화랑은 되게 꽃미남이야. 잘생겼어. 누구 좋아해요? 말해보세요. 안 들리지 참? 이게 누구 좋아해? 누구 아이돌 좋아해? 누구 가수 좋아해? 누구 연예인 좋아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제 Q&A 게시판에서 얘기했던 어떤 친구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스위트홈이 되게 재밌대요. 아세요, 피디님? 아는구나. 저는 몰랐거든요. 몰라서. 왜냐면 난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으니까.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스위트홈이 재밌대.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되게 잘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죠? 잘생겼더라. 송강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대요. 송강이라고 예를 드는 거야. 송강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어. 보통 남자 배우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어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은 아 물론 연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싸잡아서 그냥 제가 대충 얘기할게. 제발 연예인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야. 송강이 뒤에서 준비 다 하고 공항패션 되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딱 나오지. 그럼 거의 보통 누가 가니? 오빠! 오빠! 여자들이 가잖아요. 소녀팬들이 가가지고. 오빠! 그럼 이제 송강이라는 배우가 이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기자들 착각착각 해가지고 공항패션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신라시대로 거슬러 가볼게. 꽃미남 잘생겼더라. 진짜 잘생겼더라. 그럼 잘생긴 꽃미남이 화랑이에요. 이게 송강이 화랑이야. 신라 국제공항에 내렸어. 그럼 보통은 오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형! 형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남자들이 몰려가지고 막 엄청난 남자 무리가 다 에어쌓는 거야. 남자를, 남자가 쫓아다니는 게 화랑도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거야. 진짜로 남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송강이, 화랑이었던 송강이 목소리는 모르겠어요. 목소리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네. 얘들아, 우리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부침개나 붙여먹을까? 했더니 남자들이 그럼요, 형! 김치 부침개가 있고요. 파전이 있어요. 뭐 드실래요? 제가 준비할게요. 얘들아, 우리 날씨도 좋은데 왜? 뽀리나 한 번 차자. 축구나 한 번 할까? 그럼요, 형! 형, 아디다스 공 있고, 나이키 공 있어요. 뭐부터 드실래요? 뭘 드셔? 뭘 차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우리 날씨도 꾸묽고 뭐 이러이러한데 공부나 하자. 그럼요, 형! 메가패스 제가 끊어놨습니다. 제 아이디 드리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아이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남자들의 명령, 화랑의 명령을 남자들이 따라가는 거야. 일사천리로 이거를 받지. 어떻게 했다? 국가조직으로 정비하더라. 뭐 하면 돼? 계급장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계급장 달아주면서 군대 조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송강이라고 하는 화랑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때가 됐어. 우리 신라가 나라의 이름처럼 새롭게 나날이 뻗어나가는 그런 순간이 왔다. 우리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럼요 형! 이야! 이게 되겠지. 말 한마디에 모두가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군대 조직화된 겁니다.